1년쯤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숨도 쉬어지고 웃는 날도 생기고 상처에서 뚝뚝 흐르던 피가 멈춘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이없고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옛사랑은 열병처럼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오라버니 눈에 김혜경이 아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땐 나를 봐줘요. 남은 석경을 봐줘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세월 앞에선 영원할 수 없겠지. 나 역시 다르지 않겠지. 그래야 사라진 거겠지. 그렇다 해도 믿고 싶구나 내 자신을 하나의 사랑만을 단 한 사람만을 담을 수 있게 태어났다고 나만은 그렇게 살 수 있겠다고 믿고 싶구나. 오라버니 석경이는 늘 좋은 친구다. 변함없이 내 여동생이야. 그만 가자. 집에 가기 전에 정복국에 둘러봐야겠다. 난 믿고 있어요. 최윤혁씨와 해경인 우리 사이를 더 단단히 묶어주기 위한 진검다리였다고 오라버니 마음의 해경이가 지나가고 날 바라봐줄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One with a good old fashion harmony play some simple melody musical demon set your honey a dream and won't you play me some rhyme just change that classical band 네 이신지. 오늘 연애에 불렀나봐요. 악기 연주할 기생인가? 어디서 오셨어? 많이 들어보니, 제법 잘 할 것 같네. 뭣들은가 많이 많디. 설마 자장님댁... 설마는 당연히 슬경아가씨 어머님이시지. 네? 뭣들은가 인사드리지 않고 인사하시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이놈이. 아이고, 저기... 저는 박간 양반이 아들하고 전세는 나가 있어서, 잠시 아가씨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차기옥입니다. 여기가 무엇하는 곳인가? 요정입니다, 마님. 아이고, 저기 아가씨가 오시네. 아가씨 오셨어요. 아가씨. 일본서 어머님이 오셨어라. 뭘 그러고 보고 말했는게라. 어머니. 어머니. 내 딸이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다니. UK. 넌 후미야마토 자작딸이다. 니 외할아버지 테라우치 총독이고. 넌... 넌 이 아세아이가 낳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아니서냐?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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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것이 내 잘못이다. 이 의미가 널 쓰고 간 잘못이야. UK. 괜찮으세요? 안기리는 잊지 말고, 될까요? 오늘은 황교와 황백을 많이 캐도록 해 다들 부종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황기를 물처럼 끓여서 마시게 합시다 황백은요? 살균에 도움이 된다 했어요 염증 치료에도 우린 양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 이렇게라도 병사들을 도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다들 두 시간만 더 채취하도록 하세요 네 아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두 명씩 조를 잃어서 다니고 산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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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정말 개이 맞니? 언니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마치아! 우리가 서울로 진역하지 않고, 이곳 중구, 치악산 중부장선으로 내려온 이유는,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서다. 남으로는 문경, 서로는 충주까지, 우리가 2사단과 4사단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인물이다. 휴전이란? 말도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화국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휴전을 한단 말입니까? 휴전은 이미 기정사실이오. 본대와 유격대에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김주석과 박헌영 부수장 동지가 이미 휴전 논의를 시작했소. 하룻밤